너무 이쁘시고 그러셨는데 아 다섯이 이거 갖고 싶다 했는데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어렸을 때 모습 같지 않나요? 아뇨 태현이가 더 이쁜가요? 훨씬 예뻐요 태현이 태현아 태현이 태현아 태현이 태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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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. 오늘 오신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. 제가 순서지 낸 앞부분에 뭐라고 써있죠? 정말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, 칭찬할 사람 참 많습니다. 그런데 거의 칭찬을 안하던 사람들은 뒷담화를 아주 많이 합니다. 칭찬받을만한 일을 했는데 칭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범죄예요. 왜냐? 앞으로 그가 무수 전화하고 그가 무수